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신 덕분에 기기를 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기 소니에 왔습니다 성공의 기본은 투자 아니겠습니까? 서울인데 아가씨들이 많네요 하아... 이제 내가 악착까지 모은 돈을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있네 에이씨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살게요 아... 어...이건 뭐야? 나에게 돌아오기가 막기... 막기이라서 모르겠고 아하하하하 오면 다 사고 싶다 저는 이걸 사야겠습니다 자 가방으로 3만9천원 2만5천원 이건데 까레하게...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구입한 거는요 자 이거 소니 건데요 편지시장님께서 이거는 꼭 사서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가가야 된다 그래서 A7 M3를 예전부터 출시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부터 좀 사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좀 이번에 좀 절약을 해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렌즈 FE 28, F2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헬린이가 있다면 저는 카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랑 아까 SLED 카드까지 다 해가지고 가격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서도 편지자님 수확 좀 해주세요 일단 바디 250 250만 2720원이고요 렌즈값 47만 9040원이고요 64기가 메모리카드 58,000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7 M3 배터리 와 엄청 고급져 보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배터리를 켜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셀프모드가 안 되네요 이것도 안타깝게 셀프모드가 안 돼가지고 뭐 어련히 해야죠 우리 배터리가 다른 저는 제품보다는 훨씬 더 그게 많대요 그 다음에 굿배터리 렌즈 FE 28mm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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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품 스티커를 빼서 렌즈가 똘똘 끽끽끽이에요 이게 이거 뭐냐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합체해볼게요 대단하구만 어 쉼 쉼으로 하긴 했는데 야 이거 잠깐만 켜볼게요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안됐다 야야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? 야야 야야 오씨 어떻게 하는 거지? 음 여기 여기 하얀색 점이 있네요 점 여기도 점 있거든요 점 점끼리 부딪혀라 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되겠어 다녀올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와 퍼즐이 그동안 수고했다 루믹스야 퀄리티 높은 영상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놓은 대박 컨텐츠도 있고 이거 하니까 좀 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계속 돈을 모으고 뭐고 해서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니까 여러분들 안즈멜트 단단히 매세요 가자 10만불 저는 압구장동 서울이었고요 운동하러 소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야 아무것도 안 먹어서 운동해서 이걸로 찍을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중의 왕이라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로 로믹스로 찍고요 바꿔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느낌 느낌 다른가요? 네 네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벌어서 더 초울레인지로 짬뿡머러 왔습니다 지옥 짬뿡 쌀국수 짬뿡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짬뽕 나왔어요 사이다랑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또 운동 가야 돼요 잘 타까랑 Storm 육resp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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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